나스터즈에서 숨을 돌렸나요? 좋습니다. 시즌 두 번째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지의 층케언식 유효클럽이 역사산대 멋지이자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토너먼트를 주최하기 때문에 배고의 대회는 루치스터의 널찍한 페어웨이로 돌아가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슨 두 프로는 놀라운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위해 그의 세계 랭킹 22위를 넘겼습니다. 신량 홀기스당의 상상을 뒤집기를 희망하는 골프 선수는 화력이사 인필지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 챔피언 저스틴 토마스는 긴장된 사물 플레이오프에서 미국 동료 윈 다나 투리스를 꺾기 위해 7회의 니토 페레이나에 의해 파기적인 붕괴를 이용하면서 1년 전 극적인 상황에서 우승한 만남의 이커 트로피를 방어하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지난해 서던 리프트에서의 승리는 2017년 QA 헬로우에서 99번째 대회를 마감한 토마스의 두 번째 경력 레이저이자 두 번째 PGA의 챔피언십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승리는 토마스의 승리를 위한 13개월의 기다림을 끝냈습니다. 1년 후 20, 30세의 선수는 툴사에 적어둔 15번째 PGA의 초 어부순과 가장 최근 행순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스터스에서의 누락된 것은 세계 13위의 주요 난력에 좌절감을 주는 시작을 표시했지만 소매에 심장을 걸고 경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는 7만 속에서도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동포맥스 호나의 공모를 인정합니다. 토마스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투어 카드를 가지고 있고 투어 카드를 잃어버리고 다시 걸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가 겪은 일을 겪은 최고의 선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있는 나무도 그것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선의 이야기한 덕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너무 나쁜 것 같고 저는 세계 어느 곳이든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친구야 나는 콘텍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 호방능선에서 마지막 다섯 호를 버디로 잡아야 했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는 지난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우승을 포함해 최근 10경기에서 6차례 푸치배 드는 등 멋진 모습으로 5번째 PGA 챔피언즈대에 입성합니다. 존 랜과 스코티 셰플라의 겉보기에는 억누를 수 없는 형태에서 로리 매킬로리 브록 슬쾌칼 그리고 필트의 다른 이름들의 주요 혈통에 이르기까지 호마는 이번 주에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히 경계하는 도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장면의 털사에서 정말 심한 난리에 르기를 알았습니다. 호마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제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골프를 치는 몇 반대는 단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날이 있어서 모를 예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랭킹 상위 이명의 선수로서 남과 셰플라는 두 번째 경영 레이저를 확정 짓는 놀라운 우승 후고로 오크일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마스터스에서 남의 압도적인 승리는 한 해의 경위적인 시작을 세모 출구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는 2013년에 이미 4승을 거두었고 오늘 일요일에는 마스터스와 피징이 챔피언십을 동시에 우승한 네 번째 골프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던 스키스가 이번 주 우승으로 합류할 유명한 그룹인 커리어 그랜드슬랭을 완성하기 위해 5명의 골프 선수들과 합류하는 중단을 차지할 것입니다. 컷입니다. 그러나 남은 양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약 내가 이번 주나 높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식이 됐지만 두 개의 메이저 대에서 우승하는 것은 쉽지 많고 당신이 어떤 것을 우승할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화요일 주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랜드슬랭에서 우승하는 것이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자만하거나 거만하게 들리지 않고 저는 그랜드슬랭 자체를 갖는 것보다 당신이 우승하는 메이저 개회의 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놀라운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올 시즌 폭식에 육박하는 성적 중 2승을 자랑하는 셰플러보다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선수는 마음이 유일합니다. 놀랍게도 제네시스 인비테이션홈에서 봉접 12위를 한 것은 이형이 마스터스 챔피언의 2023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며 그가 더 낫게 흥낼 기회를 찾으려면 10월까지 스크롤해야 합니다. 챕프로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멋진 골프 코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토너먼트에 나타나면 저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잘 경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저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입니다. 저는 별과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는 대회를 준비하고 대회에 나와 좋은 태도를 가진 다음 그곳에 나가서 경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